아니 저거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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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인데 왜케잘떠 얘 왜케잘하냐구 25%가 낮은 확률이 아니긴하제 근데 당하면 골 받는다 아 짱나 화가 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사기도 아니지 않나? 까까털 보험금 개꿀 보험금 개꿀 보험금 전기역학 개노삼한테 맞으러 가자 저혈 쓸까? 선에꼬 쓸까? 선에꼬 개꿀각인데 선에꼬 선에꼬 엘리트 덤벼 덤비지마 유물 안주는 엘리트 너무 세다 증상불을 주네 내 체력 어디간? 이럴 났어. 이신의 워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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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25% 나도 아까 25% 억가당했는데 너도 25% 억가당해라 개 나쁜놈아 나만 당할 수 없지 나노머신 썬디펙트 앵융아 먹으면 안되는 이유 있나? 없을걸 1등상 빙하 유타 메아리 이 창공지능 다 강화할 필요 없어 굳이 나와서 아쉬울거면은 조각 모음 정도겠지 반복이나 하위모도 심지어 강화해도 됨 하나는 0% 났으니까 나머지 1개 야호 222골드 그 바로 쓰레기 매트 나오죠 억바후 억가 누워가 누워가 네에에에에에에에 바보 바나나 당신은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자 희규물 뭐줄래 홀로그램 흠 무억에 있어야 된다 와씨 잠깐만 석타면이 홍색인 이와 222골드를 주는 데는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궁금하군요 음 음 270딜 캐럴벨 엘리전하는 미친 로봇 캐럴벨 캐르름 아 살려줘 살고 싶어 나 딜 오지게 세네 진짜 아 아이 개가 펜터그래프 재구성 나르드위기 벌더내기 시성 시성 참아 뭐 참아 레포 지우는게 나왔나 작가수리 역장같은거 안나오나 역장같은거 안나오나 킹쓸 갓머니 엘리트 하나 더 잡아야되는데 엘리트 하나 더 아이씨 쓰읍 쓰읍 쓰레겜 알려줘 홀로그램도 없이 이런데서 고독하게 죽어가는 디펙트 고독하게 죽어가는 디펙트 mayor 슈음 아으아 아직은 에이 너너지 에이 거지같네 진짜 아니 꼴받는거는 공개 보면은 버닝블러드님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한번 그러겠습니다 저게 내용이 거기서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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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수면 room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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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미친. 힘이 나요. 힘이 난다요. 지친 디펙트에게 힘이 되어주는 꿈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차가수리. 살려줘. 착하게 살겠습니다. 불쌍한 디펙트를 살려주세요. 아, 차가수리. 아마도. 금색 태양계 모양 압박이 후천성인거 꼴받네 진짜 압박이 후천성인거 꼴받네 짝짝때려 앗 메아리트 퍼블 실수 사슬 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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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 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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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뭐 이래도 스네코가 아닙니까 절대 신스네고 잠깐만 잠깐만 살려놔야되 이 집 나노머신은 왜 발동 확률이 유포한 바퀴가 나노머신 선 아스 상설곤 펜 터있어도 불피한데 뭐야 스네코 쉬고 싶으시댄다 헐 51대 머케마금 리빙포인트 막기 버거울 땐 안 막으면 된다 리빙포인트가 아닌거 같은데 리빙포인트 내 손타 리빙포인트 아위모 다 빠지고 리빙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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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전타 잡혔으면 잡는건데 한턴 더 봐야 된다 탄력쿤 젠장 믿고 있었다구 뭐야 뭐야 이거 표리건 뭐야 이 유물은 대체 뭐야 물 때리네 근데 이 집에 이런거 없지 미친 자가 수리 못하냐 깜조 아 뭐야 합하기 못써 쓰리 아니다 먼저 쓰면 된다 합하기 선 나로워신 선 나로워신 선 쌈 코압하기 버퍼트 빙하영호 빙하영호 단타컷 빙하영호 과연 ED 팩트 아 잠깐만 ED 비어띠 팩트 역학 쓰면 방어도 떨어져서 쓰기 싫은다 아니 아니 요새가 꼰맞게 명창이 안됐어 명창 피아노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전격 학술 전격 학술 그게 없다잉 오우 오졌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야 어스라고 방호도 이거 다 버려줄거잖아 으 으 으 으 으 으 . 타파기 두개에 영코된게 기가 막혔네 다음 타에 에너지가 10개 배터리나 열심히 충전하고 넘어가야겠다 한 번만 더 먹으면 되는데 안타면 마같이 안타면 마같이 안타면 마같이 아니 이걸 아닌가 이걸 파충류 주술사가 터뜨리네 모래시계 303딜 석재달력 57딜 음 인형 및 캐틀벨 태양계 모형 진짜 국밥이다 알아듬다 네 알아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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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